그게 크다. 얼른 줘. 김치. 김치. 뭐야.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어. 간식 먹자. 간식. 간식 먹자. 솥불. 한 얼마나 먹을 수 있어, 라나? 일주일. 일주일? 하나야, 일주일. 한 일주일 정도. 뭐야, 뭐야. 간식 먹자. 이렇게 돼. 깐 다음에? 아니야, 깐 다음에. 궁금하지? 궁금하지? 오. 뭐야. 처음 보지? 왕불. 엄청 크다. 내가 들어볼게. 성인 남자의 손 기준으로. 엄청 큰데? 김치 궁금하지? 고소한 냄새 나. 닭발 냄새 나. 그러네? 그렇지, 닭발. 약간. 이게 더 약하고, 이게 더 두껍다. 카카오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냄새 맡아봐. 김치. 아, 먹지 말고 냄새. 고급스럽게 냄새. 냄새, 냄새. 어때? 냄새 쫄지? 어, 이거랑 이거랑 냄새가 다르네. 어, 이게 또 꼬리 냄새 난다. 먹고 싶어? 이거 봐. 이래. 크긴 크다. 얼른 줘. 김치, 두부. 어? 두부 다 안돼.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? 뭐야. 김치 신났어. 언니가 간식을 줬어. 응. 그리고 greatest. 우리 addicts. 둘이 함께 먹었다. 이거 먹었다. 은근히. 다 먹었다. 무슨 일들이 없을까? 근데 커서. 어떻게 씹어야 되지? 이게 김치와는 알맹이가 없는데. 두껍게 알맹이가 탄탄해. 어? 그래,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먹는 거야? 김치야. 지금 뭐 하는 거야? 김치 뭐 씹는 거 같은데? 김치야. 김치야. 내 입을 김치가 약한 거 같은데. 김치야 뭐 조금씩 조금씩 먹고 있는 거 같은데? 김치 마음에 들어? 김치야 약간 두부 것처럼 한 편 하나 끓는 거 같은데? 아니. 뭐 또 주는 줄 알고.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나서. 바로 이것은 장난감인가 간식인가? 응. 갈려봤어. 응.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먹는다. 저 안 보관하지만... 한 나가는 거야. 진짜 오래 먹겠는데 이 정도면? 씹는 소리다. 큰 애들이 이 정도인데.. 작은 애들은 더 오래 걸리겠다? 김치 뭐해? 김치 뭐해? 쟤 뭐하는 거야? 쟤 뭐하는 거야? 뭐해? 뭐해 김치?